어? 아 이것도 해야되네 어 이제 영~~별로야 이제 그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두번 아 이거 뭐냐 아는 사람들은 진짜 실망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갑니다 가람설! 아니? 왠지 오늘은 이번 그거는 암사랑 그건 같은데 허억 오오 어이 아가씨 내가 어 왕년에 좀 잘나갔어 어? 허어어어 아니 우아어 자 저 에이 아니네 흐흐흐흐흐 에이 구라네 구라 싱 야야야야야야 밀당봐 어 기생 밀당봐 야아 에이 밀당봐 밀당 암살 성공 기생이 그냥 다 잡고 당기네 못잡는게 없는데 스읍 문제가 좀 있는데 어 문제가 좀 있네요 어 기생이 너무 지금 사기라고 다 때려잡고 있는데 심각한데 어 기생이 지금 너무 사기야 어 하드캐리를 하고 있어 지금 미쳤나봐 이게 뭐야 아 야영지 성주먹 왕립병력말고 조선공성기술자 작업자 스읍 아 병령 익다 대기 자 수인상에 올리고요 수인상에 올리면 이제 수인선 갈 수 있지 않나 어 무역선 중에 한개인 수인선 어 그래도 좋던데 그래도 무역도 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아주 그냥 유호한 유용한 겁니다 자 마옥관 찌워주고 혹시 모르니 기병 기병 기병대를 또 준비를 해놓긴 하겠습니다 자 초대형 무역항 수인상에 수인 해적요새 다 됐나 이거 또 남아있네 군사훈련소 그리고 해적 요새 다 됐나 다 됐나 다 된 것 같네요 오케이 다 됐네 아 하나 안됐다 뭐 이거 상인조합 스읍 상인조합 필요하나 아 잠시만 다 케이트 바로 앞에 있네 돈잼 형님 하면 안되시니 3시까지 지금 지금 벌써 말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3시까지는 안되고 지금 곧 정리해야될 것 같은데 어 제가 지금 말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뭔 말을 할지 몰라 방송 불가에 대한 말을 할수도 있어요 어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돼 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 지금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 빌리지 방송 꺼야되요 어 진짜 잘못하면 개 어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자 자 갑시다 지금은 어 쓰여요 전투중에요 미친내정으로이네 돈이 지금 만육천 아 삼십만원이네요 자 이제 이쪽 저 병력 더 세지기 전에 이쪽 성 넘겨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요즘 병사가 많은데 포위를 계속해라 잘못하면 지원군을 받고 싸워야겠어 정의까지는 필요없겠죠 아 설마 정의가 필요하겠어 산조이타시나사 어이씨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몰라 이거 욕할수도 있어 저는 방송에서 절대 욕을 안할거라 다짐을 했지만 잠올 때는 이 헛말이 나올수 있어요 그럼 위험해요 지금 술 취한거보다 드시면 이거는 안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은 일찍 꺼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으아 하고있어 그냥 으아 교육료 끊고 일단 교육료를 끊었고 꿀사니터인데 한명도 남기지마라 데까 데쓰 멀레 데쓰 데쓰 완벽해 자 갑시다 성도 엄청 좋네 이성이 이성까지만 딱 하고 갑시다 아니야 대기 아 뭔 헛소리야 아 공격 대기 뭐야 공격 몰라 나 지금 내 생각을 뭔지 모르겠어 이문성 장군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야 그 gt에 있는게 뭐라고 진짜 피곤하네 와 뇌신경 자체가 지금 잠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문성인지 이문성인지 모르겠거든요 와 지금 뭐냐 유론이 맛이갔습니다 유론이 맛이갔어요 뇌 지금 뭐냐 뇌 전달의 물질이 맛이갔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자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御苦労じゃ。お家の心情に従い、愚かな真似はせず、あの馬鹿どもの地獄行きを手助けしてやれば、今日はきっと良い日になる。 帰るよ。 敵は米だわらに閉じ込められたネズミのようなもの。逃げ場はない。自らの血で溺れさせてやるのじゃ。 今日の敵は武士の誇りの欠片もない奴らだ。野心生まれで、下げすまれながら死ぬ。奴らの腐った屍は、恥という名の棺桶で葬られる。 命令はただ一つ。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たやすいとは思わぬが、必ずできるはずじゃ。 勝利に向かって前進。我が心は敵の滅亡に捧げん。おぬしらも従わえ! じゃあ、 전투를 시작합시다。 えたら最高でした。 じいこれからまだ一ゲットで、1つのことができます。 反対に主からは、1ライットで演成され出した。 安心してくれんだ。 またいくないと、先に、畏にいるほど、先に、一つ。 省げると、先に、LTを落とすことをしようと、 授業準備。 授業の高さが、逆ってます。 真なし。 時の攻略をすべて、全軍部隊を落とすことができない。 安心本。 うまい、だって。 장군부대, 장군부대! 빨리! 장군부대! 배치가 전투 시작! 시간이 없어! 떼기 확인 이동 이동 도착 배치 준비 설수 어택 대장 준비 오른쪽으로 대기 대기하라 망로 망로 오케이 불화살로 잡고 왼쪽 중앙 무시하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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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게 많네 아니 벌레들이 요번엔 초록색에 어머냐 애벌레네요 어 애벌레가 엄청 많네 미치겠네 미치겠네 여벌레 왜 이리 많아 전부대 준비 끝 어어 발포 오른쪽 망로 태워 날려버려! 20분을 쏴야될 듯 걱정하지마세요 10분컷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전라인 불을 질렀고 전군대기 불화살스톱 떼기 탈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은 벌써 붙었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아따 잘탄다 유미망루 아 이것도 불태워야되는데 이쪽면 부수고 바로 살수 투입하겠습니다 이배송 렉걸려요 뭐야 사격중지를 분명히 요청했는데 그렇지 파괴 확인 그렇지 병사가 툭툭 날라가는구만 자 일단 성벽쪽 전멸 자 들어오십니다 들어와 들어와 격렬찍어주고 준비 병사 앞으로도 땡기고 좀비하라 확고한 방어 눌러주고 좀비하라 확고한 방어 눌러주고 우리 갑사부틴 이길 수가 없어요 어 뭐 이렇게 여기서 나오니까 성박 성을 버리고 나오지 않나 이상 절대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오케이 또 나오셨구만 좀비 소소한거라도 들고 올걸 그랬나 발폭 발폭 똥이야 마리앗 그렇지 여기 유미아사가루가 있긴 합니다만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유미 사무라이부터 제거한 다음에 유미아사가루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라 오케이 제거 갑니다 순식간에 녹이 없어지는 적군부대 사라져라 아이 택도 없지 한번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어 나오면 그냥 죽는거에요 어 나오면 죽는거에요 그냥 어 나오면 그냥 가시는겁니다 모조리 녹여버려 화염 어떻게 됐나 보라살 나 땡겨 낼거 같은데 그대 대기 택 발폭 전군 발포를 명령한다 쏘라 슝 수 rapidly 이건 노릇을 틀어내 오늘 부금이 고장이 나서 죽어라 으아아아아아 아아 좋아요 일대가 거의 전멸하는군요 갑사는 갑사일 뿐 정의의 갑사는 없습니다 이 갑사도 사귄데 정의의 갑사라고 이 다음 병가가 있으면은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어 저갑사만 해도 사귄..사귀기 때문에 어 그 상위의 부대가 나타나면 안되요 이렇게 됩니다 한부위가 거의 전멸했네요 거위가 아예 전멸했네 나름 사람이 없어? 어 대충 갑사가 정의의 병입니다 와아 농닭농아 대충 정리됐나? 뭐에요 아들은 또 궁수야? 참 힘든일한다 궁수 사정거리만 들었다 좀 뒤로 빼자 딸나 궁수 따위한테 걸려가 죽을순 없지요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격 자 사격 아직 코란탄 성병있네 자 이거는 선물 이걸 조준 조준 발포 발포 자 여기에 있는 주둔중인 병사를 녹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깔끔하다 깨끗하게 죽었네 대신 뭘 맞는지도 모르고 전멸 좀더 뒤로 빼야겠는데 저 아들 사정그리 안에 들어가있네 이야 모조리 없애버릴수있네요 오케이 적군 사정그리 안들고요 준비하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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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루비 발포? 쏴? 풍 돌아봅시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궁수들 좀 제거 좀 하고 궁수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한 다음 이제 들어갈게요 자 재배치 병사 좀 더 앞으로 좀 땡기고 이동 맞추시고 확고한 방어 딱 눌러주시고 갑시드 갑시드 퍼뜩 퍼뜩 날려버려 그냥 퍼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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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뭐 조합해서 갖다 써니깐 뭐 다 없어지네요 퍼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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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적군 사정거리라는게 드네 왜 드는거지 퍼뜩 들게없는데 어 적군 사정거리라는게 드네요 저 오케이 병역 빠졌고 그러면은 쏘겠습니다 없앤? 퍼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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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검은 뭐지? 일자로 쭈욱 누버있네? 뭐야 이 검은 다 잡았나? 오케이 날파리 처리 끝 날파리를 다 처리했답니다 아니 아직 더 있나? 대충머리가 아예 더 있는거 같은데 여기서 쏘는거 아니야 또 온다 유미야상으로 또 오네 아 아따 많다 하긴 뭐 성이 많이 있는데 적군의 대다수를 죽인거 같은데 맞죠 적군의 대다수를 죽인거 같은데 없앱시다 흐득 없앱시다 다른 놈 조준 발폭 자 안쪽이 사무라이부터 건드릴께요 어 사무라이는 무조건 최 첫번째로 없애야될 순위 1순위입니다 왜냐면 가장 쎄기때문이죠 사무라이를 없앤다 But 없습니다 그래요 뭐야 누가 쏘는거야 너가 쏘는거야 아앗여앞에도 수비대가 있네 저 수비대는 또 사전거리고 왜이래 길어 또 자 갑사 준비 갑사 이제 화살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적군 70.. 47명 거의 반판냈네요 자 수비대 쏴 야 유미 수비대가 육수로 많다 생각보다 이게 성이 크다보니까 병사가 엄청 많네요 일단은 없애긴 하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질 것 같네요 어 야 아따 안죽는데 애들아 거의 안죽네 대포를 끌고와야지 편하겠구나 자 성 뒤에 있으니까 거의 안죽네 이거 자랑 화살 없으면 철수해야될판인데 또 그럴순 없죠 한번 나왔으면은 성을 뺏어야지 어 그럴순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살수준비 가자 자 정의살수는 진짜 오랜만에 전자에 내보내네 그것도 전면전에 말이죠 갑시다 정말 정의살수는 오랜만에 보내네요 성 넘고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적을 사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수 투입 갑시다 아이 뭐 뺏어놓고 여기서 이제 체력 회복하면 되는데요 무지 귀찮게 원군까지 불러올 필요가 있겠십니까 강 아 유미야상으로 수비대 또 달려오네 크아 진짜 많다 이거 뭐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리시어도 아니고 엄청 귀여우네 근데 벌써 늦었어 갑사붙었어 강을 건너면 적의성이다 가자 reme 안전의 성에 설치말로 영어 상라 psych 향 성문도, 성벽도 지금 다 부서져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요. 가깝습니다. 성벽도 다 부서놨기 때문에 그다지 큰 방어는 안돼요? 아, 주려는 계획 없애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후방. 다 잡았나? 아, 다 잡았네? 좋아요. 그러면은 가신단 잡고 일단 가신단 아, 쌀단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무라이를 좀 없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수들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곧 이 성은 함락될 예정입니다. 니들이 뭘 하든 이 정의 살수들은 이길 순 없어. 모조리 죽여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죽여라! 아아 쯧, 쯧 앞했네. 정리 중 정리 중 정리 중 또 도망을 치시네 크으으 도망가는 육수로 빨라요 또 자 들어가서 집결하는데 며초 안줄꺼야 집결 집결하도록 하겠습니 점령 야 이건 뭐 축제야 축제 그냥 못 올라와서 난린데? 못 올라와서 여기? 죽여라! 뒤에 적부대가 있네요 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뭐야왜 그냥 놔줘 죽이라니까 죽여라! 그렇지! 완벽한 자세 이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여려도 안 돼 적들을 그냥 풀어줄 뻔해 적 많이 남았나? 멀쩡한 부대는 거의 안보이네요 끝났나? 가신단 센터에 한 명인데? 누구야 이거? 누구지? 대자인가? 봅시다 여기에 일단 수비군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자 내 성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다음 성벽 올라가도록 하죠 다음 성벽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자 일로 대기 성문을 그냥 불태워버리고 갈게요 성문을 그냥 불태워버리고 나가야겠다 당당하게 성문 뚫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을 안 뚫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을 안 뚫으면 멋이 안나잖아 야 지금 못 올라오는 부대가 천지인데 두배속을 하면 렉이 걸려갖고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불태워라 불태워라 아 지금 애들이 다 못 올라왔구나 아직 못 올라온 아들이 산더미네 여기 뭐 민족의 장인가? 정렬 정렬 아 불태워라 빨리 불태우고 들어가야지 이 성문만 따면 바로 적이라고 어 얘들 이제 가신단 가신단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오랜 전투가 드디어 끝나버리는군요 아 지금 모노론 아들이 너무 많네 아니 성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럴거면 성문을 열까? 성문 열기 또 귀찮거든 문제는 귀찮음입니다 귀찮아가지 잡겠나? 가자! 야들이 뭔지 올라왔어? 뭐 이거? 뭔지 올라간거야? 두명만 딱 올라갔네? 두배속이 아닌가 아예 두명만 올라갔네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 부대 빠졌어 어디로 빠졌지? 중심 지키네요 야아 이건 뭐 그냥 죽여라! 야 역시 가신단 어 역시 가신단 엄청 센데? 쯔아! 죽을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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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뻔했습니다 과연 죽을것인가? 아아 죽었어 쉥 야도 하나 죽였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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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병사가 막 쌓여갖고 이제 아예 불이 날라그러네요 어떤 병역을 쏟아가라 죽였! 죽을뻔 갑시다 자 양동작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을 높이세우고 격두를 소통하라 자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 가신단입니다 마지막 이름 야 가신단 발리네 상대방 안되네 야 가신단 발리네 상대방 안되네 라스트 원 제이거 투입당했어 아고나살 우리가 막고있네 그러게요 아고나살을 우리가 막고 있군요 승리 어? 들어가다만 싸워봐 들어가다만 싸워봐 끝나지 않았나? 아 뭐가 남아있나? 없잖아 이동 없을 것인데 센터에 누가 남아있다고? 와 아 여기 영주가 있나 설마? 여기다 점령하고 끝내자고 야 30분 걸렸어요 이 성하나 점령하는데 와 미쳤다 들어와 들어와 이 안에 누가 있나? 영주라도 안에 들어있나? 뭐야 누굴 쏘는거야? 뭐가 날라오는데? 뭐지? 뭐지? 뭐가 날라오는거야? 뭔지를 모르겠네요 아 반대쪽 아 반대쪽 막르 에어소는거구나 맞네 에어소는 뭐? 그래도 점령 끝났습니다 이 성은 이제 우리 겁니다 뭐야 점령 끝내도 왜 안 끝나 퐁 우루씨 명백한 수정님 야 여러분들 또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잉 추천과 질첫 뿅